3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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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팀 2-3에도 하나 있어요 2-2동으로 갈게요 2-2 저 있는데 한 마리 내렸어요 우리 지금 양쪽으로 다 있어요 제 북쪽집 한 마리 3-2 S 방향 빼고 다 있어요 네 S 방향으로 빠질까요 일단 총은 하나 먹고요 아싸 LK다 아싸 LK다 2-3 2-3 2-3 2-3 2-3 2-3 2 2-3 2-3 2-3 2-3 2 하나 더 네 넘어갈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확인 1층에 들어 봤어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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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뭐야 빠진 것 같아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짜 안 보였는데 1층 방 어딘가에 있어요 클리어 4배 네 위에 있는 3층집 먹을게요 네 네 바로 사망이었죠 네 아까 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처음 죽였다네 오 말 꺼내자마자 무독하러 갈게요 걔네 아까 걔넨가봐요 네 처음에 같이 싸워라 저 있는 쪽에 한마리 네 제가 갈게요 바로 집에 있어요 아닌가 잘못봤나 와 한마리 이동했어요 한마리 파란필 네 네 제 집은 클리어 제 집은 클리어 아 지금 이 집 털면서 그쪽으로 갈게요 3층집 그냥 빠져야 되겠어요 위험해요 그냥 빠져야 되겠어요 그냥 빠져야 되겠어요 여기 그 3층집은 제가 털었어요 여기서 4배 지게 되었는데 네 어 진짜요? 네 어 일동쪽에서 엄청 싸우네 파란핑 그쪽이었나봐요 어 저거있다 확인 네 파란핑 한마리 잡았어요 네 네 애가 1-1동 쪽에 등을 쥐고 있었거든요 등을 쥔게 아니고 그쪽을 계속 찾고 보고 있었어요 아 슈퍼점프 안되서 떨어졌어 저기 창문 깨졌어 아닌데 어 나도 떨어졌다 아 이제 이 집에 있는거 같은데 있네 그냥 쏜거에요 그냥 쏜거에요 그냥 쏜거에요 어 898이다 그렇고 그쪽으로 붙을게요 네 아 엠포만 나오면 되는데 파츠 다르는데 뭐 뭐 남으셨어요? 남으셨어요? 네 뭐 뭐 남으셨어요? 네 앵글? 아니 파츠는 다 모았어요 엠포 엠포 엠포만 나오면 되는데 파츠는 다 모았는데 엠포 얘는 어디 있지? 엠포 군무는 마지막이었을 리가 없는데 어? 2-3동? 엄하게도 소리가 나는데 엠포 여기서 싸웠네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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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찍던 곳이구나 아 파란 핑계에 있었던 애는 도대체 누구를 보고 그렇게 경계를 했던거지? 사건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봤었던 애는 얘가 아니었었거든요 2-1로 넘어갔나? 여기가 다 틀려있네 여기가 다 틀려있네 1동은 지금 보이질 않는데 여기가 다 틀려있네 여기가 다 틀려있네 여기가 다 틀려있네 라고 여기가 다 틀려있더라 여기가 다 틀려있네 저는 그냥 여기가 다 틀려있네요 여기가 다 틀려있네요 뭐야? 저 있는데 있어요 있어요? 네, 발소리 아, 여기있다! 아, 개시기죠 아깝다, 아...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딱 있었는데 아직도 있었는데 아이씨 아, 여기 들어오는 거 봤나? 나오는 거 죽여야지 어쩔 수 없네 그러면 될 거 같아 나오면 쟤 맞죠? 네 여캐 설마 다른 애는 아니겠죠? 네, 이거 맞아 어 4배로 몇 배로 바쁘는 거예요? 4배, 그 제 것 먹었을 거예요, 아마 아, AK 말고 온포러스... 저 잠시만 앉혀놓은 거 좀 보고 올게요 네, 다녀오세요 잠시만요 자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아멘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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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